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10편 55편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법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들이나 고난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낙심할 때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이 10편을 지은 저자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그의 삶도 한순간도 순탄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아과 싸워 이기고 난 그 후에 이 다윗의 삶은 젊어서는 사올에게 끊임없이 쫓겨 다녀야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모함을 당하는 가운데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세의 왕이 되고 난 후로부터는 끊임없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싸워야만 했었고 나이가 들어서 왕국이 어느 정도 평안하게 되었다 그 후로부터는 정말 여러 가지 반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에게는 순탄함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이 10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이른바 비탄시, 탄식시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자신이 당한 그 환란으로 인해 슬퍼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구원받기를 간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겪었던 이 고난을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례가 없었던 다윗 자신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충격이 너무나 심했다는 것을 오늘이 10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5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심한 고통과 충격과 그 가혹함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그 원수와 악인이 누구 있기 때문에 그러냐 많은 신학자들은 이 10편, 55편의 배경을 사무에라 15장에 나타난 압살롬의 반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원수와 악인들이 누구냐 다윗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 압살롬만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신뢰했던 모사 아이도베 얼마나 신뢰했느냐 같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뛰어놀았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친우다, 동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했던 그 아이도베이 자신을 배반한 거죠 지금 자기가 평상시에 가장 신뢰했고 가장 의지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한 너무나도 큰 아픔과 충격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10편의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이 상황과 이 반역과 이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답답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완전히 맡기는 것임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신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르짖으면 들으신다입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그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과 그 고통 가운데 그저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거나 현실을 외면하며 도피하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낙담되기도 하고 도피하고 싶기도 하는 마음들을 10편에 보면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와 그로 인한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기로 다윗이 결단한 겁니다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당면한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아무리 확고한 그 믿음과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다윗과 같은 그 상황의 그 어려움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잠시 두려워하게 되기도 하고요 잠시 염려하게 되기도 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 자리, 그 상황을 외면하여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마땅히 들기도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그 상황과 환경이라는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저 그 안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구덩이를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상황과 문제와 그때의 그 감정을 들고 나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아랄 때 그때의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다윗이 여우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께 나와 질문할 때 그때 참된 답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근심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탄식하였고 그때 하나님이 여우와께서 나의 그 탄식 소리를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와 그 사건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내는 가운데 그 정오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갈등거리들 그 전부를 여러분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요 내가 해결하겠다 붙들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풀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히스기아가 그 아수르 왕 사넬림의 편지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펼쳐 놓았던 것처럼 가지고 나아가 풀어 놓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갈등과 걱정과 염려를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평안을 그 절대 평안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 저녁 그 밤에 오늘 있었던 그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 내게 있었던 그 감정 그 상한 마음 그런 것들을 지나왔던 그 인간의 관계들 그리고 내려진 그 결과들을 가지고 하늘 앞에 나와서 하나하나하나 복음으로 재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답을 내리게 하실 것이고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려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10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여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즉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세밀히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 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그 문제의 해결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는 부모란 저는 자녀의 상황과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이 자녀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100% 안다 장담 못하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장에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뭘 원하느냐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부모에게 나와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털어놓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내 앞에 나와 내 귀에 와서 아빠라고 속삭여 주기를 그래서 내 귀에 이야기해 주기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원함을 나에게 청하기를 그래서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배경으로 그것을 도움 줄 수 있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기다리느냐 자녀가 나에게 나와 털어놓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들어줄 수 있음이 부모에게는 큰 감격이 되어지고 보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보람이고 하나님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감격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털어놓는 것 저도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갈등, 선택들 그걸 놓고 털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 해결을 놓고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저에게 A다, B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내려준 적 없었습니다 말씀 앞에 가라, 멈춰라 말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릎 꿇고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항상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무엇이었냐 아들아, 나는 내가 나의 앞에 나와 나와 대화를 나누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나는 기쁘고 그것으로 나는 되었다 그러니 너는 나머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를 축복할 거다 나는 너가 나에게 나와 내어놓은 것으로 나는 됐다라고 항상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그 평안대로 갔고 그 가운데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지금도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실력과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들께서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은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은 이 압살론과 아이도벨의 반역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중요한 영적인 결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다윗아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께 나와 단순히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맡김과 이러한 의지함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맡긴다는 건 무엇이냐 나의 생명도 나의 재산도 나의 장례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의 짐은 물론이고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죽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맡기면 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맡기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맡아주시고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여호와 여호와 특별히 이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고백할 때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을 약속대로 약속의 땅인 가나한 땅에 이끄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 가나한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너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과 동일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종로로 탑이게 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께로 나와 그들의 모든 짐을 내어 놓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창조자 능력의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유일한 길 되시고 우리를 모든 인류를 그들의 죄와 그들의 저주와 그들의 재앙에서 해방시키시는 참 진리가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우리를 모든 흑암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되어지며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참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 놓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누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위드와 인만해가 원리스의 비밀을 누리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이 참된 구원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부르시며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먼저는 그가 우리를 붙드신다 합니다 여기서 붙드신다는 무엇이냐 영양분을 공급한다 먹을 것을 채워준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흔들림을 우리의 넘어짐을 우리의 쓰러짐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확고히 지켜주셔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강하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원히 영원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의 요동함이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것은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며 앞으로 영원히 미래 가운데서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낙심과 여러분의 실족을 과거에도 오늘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바꿔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넘어짐을 바꿔서 믿음의 견고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나를 발판 삼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요 다윗이 자신이 겪은 인생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구원하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어진 그 만남과 그 경험과 그 감정과 그 고난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을 증거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절대재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